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지가 슈퍼갑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어린 시자 아마 오빠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그런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봅시다 제목 아니 우리 오빠 상견례할 때 할머니도 모셔가려고 했는데 새언니의 반대로 결국에 무산됐어요 아니 어른한테 감히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원지 예비 새언니가 상견례에 할머니 모시는걸 반대했어요 저희 오빠가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상견례 할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저희 할머니가 나도 거기 가고 싶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봐요 참고로 저희 할머니는 따로 혼자 살고 계시는데 저희 오빠가 장남이라서 되게 애틋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오빠한테 상견례 날짜를 잡고 그날 할머니도 같이 가실거다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며칠 뒤 우리 가족들한테 상견례에 할머니까지 모시고 가는건 상대방이 부담될 것 같다며 둘러둘러 거절을 하는거에요 오빠가 근데요 이거요 제 느낌에 분명해 예비 새언니가 싫다고 반대를 한거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너무 섭섭해 하시는데 아니 상견례에 할머니가 참석하면 안돼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상견례 끝나고 따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되는거 아니야? 굳이 상견례 자리에 나오겠다고 하는건 뭔 신부야 그리고 그걸 새언니가 싫어했다니 어쨌다니 뭐했냐 에이그 지 오빠가 그런것도 판단 못하는 상등신으로 만드는구나 니가 2번 애틋한거는 니네 할머니 사정이고 그렇다고 넌 또 뭐야 이걸 편들고 있냐? 아니 너는 나이도 젊은게 낄낄빠빠란 말도 모르세요? 3번 아휴 쓴이 엄마 시집살이 오지게 했겠다 싶네 다 보인다 4번 응? 상견례는 보통 부모 형제까지만 하죠 이론수도 대충 맞추는 편이고 비슷하게 그 외로 인원을 추가하고 싶으면 상호간에 미리 합의를 해야지 결혼 당사자 애틋하게 여기있는 사람이면 뭐 상견례 총출동시키도 되는건가? 그럼 완전 애틋하게 키워준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형제처럼 자라 사촌들에 엄마가 없다 그러면 대신 돌봐준 옆집 아줌마 결혼했으면 새롭게 가족이 돼서 더 애틋한 사돈내외 죄다 불러모으지 왜? 우리집 햄스터 나 상견례 할 때까지 잘 살아있어야 할텐데 걱정이에요 왜냐면 매우 애틋하거든요 5번 쓴이 제목을 잘못 썼어요 그 여자분 니네 예비새언니 아닙니다 한달내로 물을거야 두고봐라 6번 아니 요즘은 부모들 빼고 형제 자매도 잘 안나오는 집도 많고 그러는데 뭐 할머니? 부모들이 서로 얼굴 보자고 나오는 자리인데 할머니가 왜 껴? 미친거요? 혹시 뭐 90년대로 착각을 하는건가? 어디 저 시골 깡촌에 사세요? 7번 상견례가 뭡니까? 이건 집안 대 집안의 만남이라고요 그러니 두 집안의 격이 맞아야 하는건 기본이겠죠? 한쪽은 부모들만 나왔는데 한쪽은 부모의 그 조부모까지? 헐 이 모임의 무게가 어디로 실리겠습니까? 가장 어른인 할머니가 중심이 되는거잖아요 그러니 상대방에선 당연히 기분 나쁘죠 부모 모셔다 놓고 상대방 기죽이나 싶을거고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큰 손주라면 부모 자격으로 할머니가 대신 나올 수는 있어도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조부모까지 등장하는건 대단한 신뢰입니다 아니 손주 혼사에 왜 할머니가 나섭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사돈의 어머니일 뿐이지 사돈이 아니에요 가서 무슨 얘기하려구요? 할머니가 거기서 입될 일이 단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아니 거기가 무슨 효도만천장인줄 알아 8번 할머니가 상견례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한가지 그건 자기 아들을 다시 재혼시키면 가능해요 9번 내가 패드립을 할 의도는 아닌데 혹시 어머니가 안계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 대신 나가려고 하는거냐 이거에요 추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할머니께서 오빠 어릴 때 잠깐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오빠한테 혹시 사돈댁은 할머니랑 사이가 안좋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예비 새언니가 그건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희 아빠 엄청난 효자시고 집안 장남이 장가를 간다니까 할머니는 당연히 모시고 가야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봐요 예비 새언니네 부모님은 그래 좋다 할머니 모시고 싶으면 모셔와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예비 새언니가 중간에서 안된다라고 반대를 했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좀 섭섭했나봐요 댓글 1번 아니 그러니까 니가 뭔데 섭섭하냐고 미친거 아뇨? 2번 여자분 봤죠? 안되겠어요 당장 도망갑시다 3번 뭐라고? 아빠가 엄청난 효자라고? 이야 나만 이게 엄마가 엄청나게 고생했다로 읽히나요? 4번 추가가 더 웃겨? 아니 지가 뭔데 서운해? 웃기고 자빠졌네 5번 그래요 이번엔 새언니가 싫어하니까 그냥 참고 대신 다음에 쓴이 상견례 때는 꼭 모셔가야 합니다 혹시 장남이 아니라서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가진 상놈 집안은 아니겠죠? 너 결혼할 때 상견례 때 꼭 모시고 가라 6번 아버지가 찐 효자까지 이러면 뭐 게임 끝났죠? 조만간 결혼은 어떤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거는 반대로 슈퍼 을입니다 원제 인간 같지 않은 마누라 저희 결혼한 지 2년 차 마누라 MBTI는 ENTJ입니다 이걸 왜 이야기한 걸까요? 말 그대로 우리 마누라가 인간의 정이라든가 마음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내 혈안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친구네 부부와 캠핑을 갔는데요 마누라는 빠릿빠릿하게 다 같이 움직여서 텐트 피칭이라든가 세팅을 끝내고 쉬길 바랬고 친구 마누라는 캠핑이 처음이라 의자부터 펼쳐가지고 앉아있고 제 친구는 타프 폴대 잡아주고 있으니 폴대를 잡지 말고 테이블 펴는 걸 해줘라 또 친구 와이프한테는 텐트 안에 들어가서 매트를 깔아라 이런 식으로 할 일을 지가 딱딱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은 말이죠 이게 초대 캠핑인데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할 줄 아는 우리가 둘이서 같이 하면 되는 건데 왜 시키냐고 나는 이런 마인드 이해가 되질 않아요 꼭 저렇게 멀어도 시켜야 속이 편하냐 이거지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그래 라면 덜을 때 제가 한 명씩 덜어주려고 하니까 뭐하는 거야 지금 다 세 젓가락이잖아 각자 먹을 만큼 덜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왜 비효율적으로 줄 때까지 사람 기다리게 만들어 이렇게 막 대놓고 모안을 주고 말이죠 다 먹고 설거지도 그래 그냥 할 줄 아는 우리 부모가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또 굳이 아침엔 우리가 했으니까 점심엔 당신 친구네 부부들 하라고 해 아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제 앞에서 얼마나 민망합니까 너무나 이기적이고 예의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친구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희 차를 타고 갔다 왔다 했는데 집에 갈 때 마누라가 우리 집 근처 여기서 내리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내려버리는 거요 가라고 결국 제가 집에 와가지고 다 터져버렸는데요 어? 아니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집까지 데려다 주지 왜 이렇게 사람이 냉정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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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머리가 없냐 이렇게 따졌더니 아니 거기가 뭐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데려다 주고 집에 오면 한 시간이 넘게 걸려 왜 그래 쓸데없는 소모를 하냐고 우리도 캠핑용품 정리부터 할 거 오지게 많은데 왜 이래 호구야 등등등 이게 말이죠 천사 같은 저하고는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정이라는 게 아예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집에서도 그래요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딱딱 정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뭐 조금이라도 굶뜨거나 답답한 사람 제일 싫어하고 보니까 회사에서도 일 못하는 사람 엄청 싫어하는 것 같던데 아니 사람이 무슨 로봇입니까? 예? 왜 이렇게 정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냉정하기는 얼마나 냉정해 여러모로 그래요 그냥 인간 같지가 않아요 혹시 이런 사람이랑 살고 있는 분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아이는 없지만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한테도 저럴까봐 너무 무섭다 이거지 내 말은 댓글 1번 아 그래 그래 이런 남자들 꼭 있지 집구석에서나 겨우 큰 소리 좀 치고 밖에 나가면 바로 굽신굽신 몸종처럼 구는 족속들 말이야 물론 지 혼자서 거짓 발닭개 짓거리 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없지만 자기 마누라며 자식까지 무수리로 만드는 하남자야 도대체 언제부터 초대 캠핑이 접대 캠핑이 됐냐? 어? 맞아요 맞아 그지 발닭개 친구라는 이름으로 똥꼬 쪽쪽 빨아주는 하남자들이죠 2번 이게 바로 그 무리에서 서열이 제일 낮은 남자랑 절대로 만나거나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2번 친구네가 아침 설거지 한 거 보면 어? 그걸 봤으면 어우 점심은 내가 할게 이 말 당연히 나와야 하는 말 아니야 이기적이고 예의도 없는 건 니 마누라가 아니라 바로 니네 친구 부부야 이 등신같은 아저씨야 알겠니? 댓글 뻔해요 뻔해 평소에도 하인짓거리를 자처했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지들이 한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어디 이번 한 번뿐이었겠냐고 2번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역 근처에 내려달라 이렇게 먼저 말을 해야지 친구네 부부가 눈치도 없고 싸가지 없네 으이그 3번 나중에 본인 아이가 친구들을 위해 빵셔틀하는 꼬라지 그게 보고 싶은 게 아니라면 니 마누라 말 잘 들으세요 4번 그냥 쓴이가 그 친구 꼬붕이의 머슴 같아요 가자마자 의자 펴고 앉아있는 꼬라지를 보고 초보라 그렇다는 쓴이가 바보 같은 거죠 차가 없다니 집에서 픽업해가지고 세상 편하게 모셔왔는데 뭐가 그리 힘들다고 의자 펴가지고 앉아 오자마자 상전이 머슴들 일하는 거 구경하는 꼬라지야? 그런 거야? 그리고 설거지하는데 초보 경력이 무슨 상관이야 쓴이를 보면서 상등신 호구랑 결혼했다고 니 마누라도 지금 후회 오지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응 내 댓글 친구 마누라가 처음이라고 상전 마냥 의자 펴고 앉아있다 이 부분 3번이나 읽었어요 제가 잘못 읽은 줄 알고요 그런데 이게 맞네요 헐 이건 또 뭐냐 끌 끌 끌 끌 5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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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조금만 더 노력을 해봐 이혼까지 얼마 안 남았다 6번 이거는 니 친구랑 친구 마누라가 미친 거 같은데 뭐? 차를 얻어 타고 와서 의자 펴고 앉아있는다고? 헐 밥이고 뭐고 할 생각이 없으면 따라 오지도 말았어야지 캠핑장이 니네 집도 아닌데 왜 니네가 다 해야 되냐 그걸 야 너 그 친구 빵 셔틀이었지? 안 봐도 뻔하네 뭐 7번 나는 말이죠 세상에서 너 같은 인간이 제일 싫어요 지 혼자 호인이고 착한 척은 더럽게 해대면서 정작 지 옆에 있는 사람은 팽 쳐버리고 까내리는 거 이런 그지 같은 부류 물론 캠핑 가서 난 처음이라 할 줄 몰라요 하며 아무것도 안 하려는 인간들도 똑같이 싫어 아니 그럼 처음이면 노닥거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어? 친구 내가 아침에 설거지 했으면 점심이나 저녁엔 당연히 지들은 먼저 한다고 하는 게 상식이고 기본이지 그리고 차가 없으면 당연히 태워줘야 한다는 발상도 기가 차 니들이 애야? 애냐고 제발 어른답게 굽시다 끝으로 하나 더 뭐? 와이프가 인간 같지가 않다고? 어? 옘병하니 8번 야! 너 혹시 그 친구 마누라 좋아하냐? 그게 아니라면 이 그지 같은 상황 설명이 안되는데? 어? 솔직히 물어봐 서로 반대의 극이죠 극단적인 하나는 지가 당연히 상전이라 생각하는 부류 하나는 지가 착한 줄 아는 그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죠 지가 착한 줄 아는 악인들 이런 에휴 좀 힘들어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